털진 거 보이세요? 털진 강아지들 어떻게 옷을 골라야 되지? 5.3kg, 10.2kg 사이즈로 보면 얘가 라지고 2X 라지인데 털진 하이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엄마들이 한 사이즈 크게 입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표준 사이즈와 한 사이즈 업, 두 사이즈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사이즈, L 사이즈 5.3kg 비쇼 프리젤가 L 사이즈를 입은 모습입니다 개발을 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려요 털이 많이 자랐거나 눌리는 게 싫다 그러면 한 사이즈를 업하실 수 있죠 5.3kg, 털진 비쇼 프리젤 한 사이즈 큰, 권장 사이즈보다 하나 큰 X 라지를 입혀볼게요 달라요, 달라요,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수옥만의 특수한 패턴 엉덩이를 더 감싸주는 길이 차이가 나시나요? 한 사이즈 크게 입힌 거예요 어떤 느낌이 가장 크냐면 다리가 아마 좀 길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좀 보기 싫다 한 사이즈 업한 상태에서 짧은 다리 버전을 사시면 완벽한 피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